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본 시즌 투어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도 멘토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날씨와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해외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들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않다라는 점 오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22쪽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12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움직임들 상당 부분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12월 8일 오늘자의 움직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12월달 한달을 잘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자 새롭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종합주가지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9% 하락한 1978.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경기지표가 호전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서 원하는 경기 확장에 대한 통화정책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의 고용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독일 수 같은 경우는 2% 상승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미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에 확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아시아 증시 오늘장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오픈을 했던 아시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 전일자의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지리적인 위치에 있던 부분들 그리고 향후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와 더불어서 환율 쪽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인 움직임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료일자 항상 이 시간을 보면서 저와 어떻습니까.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종합주가 지수 1900 선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이러한 저점들을 형성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고 되면은 상방의 상승 채널 저항라인이겠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흉겨워 보이죠. 그와 더불어서 121선, 201선이 차례대로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22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오늘자에 보여줬던 이러한 이제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이 은봉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봉으로 전환되어 있기 현상이 상당히 높았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의 11월 PM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50.8, 50.3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은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크게 자주 자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상승은 곧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으로 비견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고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상당 부분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120에서 입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11월달 말 기점으로 해서 1990포인트에 대한 저항라인이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외국계 움직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조금 괴로운 장세를 만들어낼 게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조금 거스르는 움직임들 직전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코스피 증시를 나타낸 하루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현황들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넘어서 볼게요. 자 외국인들 1000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기관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14. 아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수급 현황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펀드 물량들이 1950포인트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차이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투신, 금융투자, 그렇죠? 연기금까지도 순 매도세로 전환됐다라는 점. 자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 460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50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종목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KB금융, LG생활건강, 현대차, 할라비스트연공주,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순매수, 그렇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전혀 지금 포커싱이 안 잡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수급 현황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로 넘어가세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 제가 서울경제에서 대박플러스와 투맨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양 방송에서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풍선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의 작은 종목군들, 식객에서 PER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던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죠.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손해될 수 있지 않은 상황 그런 환경들이 놓여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산발적으로 움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휴대폰 부품주들,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휴대폰 부품주, 사물인터넷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게임주들이 산발적으로 시장의 힘이 분산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셨을 때 이러한 빈 공간을 후발주자들의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 기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코스닥 차트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얘기들 상당히 좀 자주 나오시죠? 예,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583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하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추세라는 개념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저항 라인 자체를 강하게 갭으로 돌파시켜놨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0.10%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음봉에 대한 내용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시객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시켜던 섹터들이 게임주라고 명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게임주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됐을 때 이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섹터들이 휴대폰 부품들과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지금 사뭇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아직까지? 예,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삼성전자의 신성장 산업으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언급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콤 같은 경우들 상하가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에스넷. 코콤 차트 한번 볼게요. 상하가 들어간 종목. 코콤은 상하가 들어갔고요. 에스넷 상하가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30분 1시간 내에 다 상하가로 진입을 하면서 마무리됐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군들이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새로운 섹터들이 진입이 되고 있다는 이 과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자의 상승 종목이 내일자에 상승할 리는 없는 그러한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방망이를 짧게 잡고요. 안타를 칠 준비를 하셔야 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AS 좀 안 해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원익 IPS 자, 원익 IPS 어떻습니까? 자,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자 0.70% 그러니까 전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빵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진행되는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추세선을 거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21선, 60일선 전혀 인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은 어떻습니까?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대쪽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죠.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달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도체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의 투자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익아이 PS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천명 역할을 할 계약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상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변동북 자체가 설렁설렁설렁설렁 나오는 듯 해도 여전히 고점 돌파가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은 1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다.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좀 아쉽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자 오늘자 떨어진 거예요. 6.77% 오늘자에 하락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이게 단편적으로 시장을 보여주는 현재의 극명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투자를 드리면서 손절가를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 번에 이탈을 하죠. 자 시원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아마 이 시황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자 일단은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코스닥 쪽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하나의 섹터들 그리고 그동안에 올리지 않았던 종목군들 그리고 그날 그날 그날에 발생됐던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뛰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드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꺾여버리죠. 이게 시장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단지 제가 손절가를 마이처 500원에 드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월요일에 대박플러스를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진작을 하고 지난주 말이라든지 후미 정도의 매도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기준전 자체를 다 이탈시켰습니다. 이거 그대로 매도를 하고요. 다음 섹터 그리고 현재 코스닥 쪽이라든지 코스피 쪽에서 집중되고 시장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강의가 마무리가 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시장이에요. 대박 플러스 시왕 얘기도 좋고요. 종목 얘기도 좋고 다양한 얘기들이 남겨져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가장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추세 실전 매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와 반전 패턴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추세의 기본적인 개념 그와 더불어서 추세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들의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니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좀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지난 지난주 지난주서부터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은 바로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 추세 실전 매매는요. 추세라는 큰 개념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보조지표를 보시는 건데 보조지표도 단순하게 뭐 20이라든지 8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지표도 마찬가지로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되면 지난주에 배웠던 게 우리가 뭐죠? 스토케스틱 변동성 지표죠. 변동성 지표 자 오늘은 추세 지표입니다. 자 변동성과 추세의 대표적인 기술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실 거예요. 자 스토케스틱 잘 기억을 하셨나요? 복습을 하셨나요? 자 MACD도 마찬가지로 스토케스틱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입니다. 자 한 번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인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 그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지수 및 주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괜히 읽었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네 추세 지표인데 그냥 추세를 나타내는 나타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 지수와 주가 추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시장이 상승으로 진행이 되거나 하락으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지표의 성격 자체는 상당 부분 시장에 부합되는 그러한 신호들을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반대로 횡보장세에서는 적절한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세 지표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추세 지표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닙니다. 모든 기술적인 지표들이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다. 시장에 대한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 시장의 변동성들은 상당히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표의 시그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그만큼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매매가 명확해질 수 있지만 횡보장세만큼 우리 투자자들이 괴롭히는 장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장세가 딱 그 장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횡보장세에서는 적절한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지표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각 기간 동안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추세겠죠.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렸을 때 정배열, 역배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매매법들을 많이 배우셨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기본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에 오실레이터라고 하게 되면 양이겠죠. 양.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지표입니다. MACD 그 다음 MACD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자 추세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MACD 이후에 또 하나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가지고 나올 텐데 일단은 MACD가 시장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뭐 대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크게 좀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MACD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MACD 하나만 해가지고 신뢰를 하진 않지만 어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합적인 경기 지표들 보조 지표들을 좀 비교 분석하거나 아니면 같이 겹쳐서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MACD만큼 추세와 더불어서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세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 부분들에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입니다. 그냥 MACD라고 읽으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해석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지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수렴되고 확산되는 쉽게 얘기해서 입형과 주가가 몰리고 밀집되고 확장되고 밀집되고 확장되고 이러한 구간들이에요. 영어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제가 바람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MACD입니다. 제랄드 아펠이라는 사람이 이 MACD를 좀 고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MACD 계산식입니다. MACD 계산식이에요. 모든 추세 지표들에 대한 계산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단기지수 이동평균과 장기지수 이동평균을 뺀 구간이에요. MACD 곡선이라는 게 MACD 곡선이 딱 두 개 나오죠. MACD 곡선과 시그널선이 나옵니다. 시그널선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MACD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시그널 곡선이 교차되는 매맘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그널 곡선은 N1의 MACD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단기라고 말씀드렸죠? 12일 가격입니다. 장기 26일이에요. 통상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스토키스틱을 설명을 드릴 때 자, 초보분들 아니면은 이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HTS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을 가지고 한번쯤 연습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HTS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요. 단기 12일 장기 26 시그널 9 해가지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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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숫자가 잡힐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다 지워볼까요? 이거 우리? 지워보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단기 12일 장기 26일 시그널 9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기 입형 26일과 11일의 차 발생이 되죠? 시그널 선이 9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단기 입형과 장기 입형의 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MACD와 시그널 선에 대한 매매법들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의 그냥 일반적인 활용법이에요. 일반적인 활용법.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포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아마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 시에 어떻게 한다? 매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 입형 자체가 장기 입형 자체를 돌파 시켰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골든 크로스겠죠. 자,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의 하향 돌파 시 외도입니다. 뭐죠?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하시려고 하시고 계산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 전혀 쓸모 없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MACD 값이에요. MACD가 보통 0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죠. MACD를 기준으로 해서 MACD선과 시그널선이 계속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스토케스트도 마찬가지겠죠. 21선과 8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매도와 과매수 영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선 자체는 잡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MACD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도 그러니까 0선 아래로도 마이너스권에서도 전혀 제한된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0선 위로도 제한된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토케스틱은 변동성 위, 아래가 제한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계산을 해놓는 거고 MACD 같은 경우는 위, 아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ACD 값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때요? 계속적인 마이너스 값을 보여주겠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스탑이 걸리는 부분들을 찾아낼 거예요. 자, 다 한번 지어볼게요. 자, MACD 값이 0선을 상향 돌파 시에 매수 시점입니다. 그리고 MACD 값이 0선을 하향 돌파 시에 매도 시점.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매매법들이 있어요. 활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트들을 아마 굳이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면 여러분들 작은 종목군들을 보실 때 이러한 차트 이러한 신호들 이러한 교과서적인 신호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너무나 빈번한 빈번한 매매가 진행이 돼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빈번한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진행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제가 전 페이지까지는 MACD에 대한 활용법 굉장히 교과서적인 활용법들을 얘기를 해드렸다고 하게 되면 자, 교과서적인 활용법과 더불어서 다이버전시 그렇죠? 디버전시라고 써도 되고요. 다이버전시라고 써도 됩니다. 자, 디버전시가 발생을 하며 현재 추세의 마무리 예상 가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이버전시 다이버전시가 반대된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다이버전시라는 의미를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예 MACD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주가에 대한 고점 신호가 곧 임박했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실게요. 곧 새로운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는 지속적인 고점 갱신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MACD뿐만 아니고 스톡이 됐든 DMI가 됐든 RSI가 됐든 여러가지 거래량 지표가 됐든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시키지 못하고 주가가 연속적인 신호들을 보내준다고 하게 되면 곧 주가에 고점 형성이 될 개원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우리가 어렴한 부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보조지표라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보조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보조지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매도 지표 매도 신호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보조지표가 보여주는 신호들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 쪽의 포커싱을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다 지어보고요. 많이 지저분해졌죠.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MACD가 이전 최고값 돌파 실패 쉽게 얘기해서 그 주가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주가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밑에 강세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져요.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게 주가입니다. 프라이스라고 쓸게요. 프라이스라고 쓰면 자 밑에 우리 MACD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어내주고 곧 올라가요. 곧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들을 보내줘요. 쉽게도 추세가 전생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강세예요. 주가는 빠지지만 계속적인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보조지표들에 대한 신호들은 계속적인 강세 신호를 보여줘요. 그러면 곧 주가가 멈추고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MACD의 활용이라는 부분들로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의 맥점들 하나의 타이밍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주가에 대한 힘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보조지표의 힘들의 결과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다이버전시입니다. 그게 바로 다이버전시예요. 이 다이버전시를 잘 활용하셔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 전 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두 페이지인데 한번 볼게요. 차트 이거 말고 한번 좀 볼게요. 차트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볼게요. 보시면은요. 하이버, 저기 보시게 되면 한국사이버결제거든요.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좀 볼게요.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동그라미를 역으로 쳤어요. 우리 추세 설정하는 법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HTS가 아마 다 틀리실 거예요. 다 틀리실 텐데 차트 설정을 한번 클릭을 각자 하세요. 각자 한번 해보셔가지고 MACD만 딱 치시면 돼요. 그럼 설정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MACD 지금 설정이 된 거거든요. 자 선생님 안 보이시죠? 자 이 시그널선을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각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색깔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현재 어때요? 61선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빵 뛰기 시작을 하죠.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MACD에 대한 선을 볼게요. MACD에 대한 선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0선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MACD는 마찬가지로 딴딴딴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MACD에 대한 매수 관점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MACD 매수 타이밍을 잡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매수를 하는 타이밍들은 바로 61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61선입니다.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보여주고 있었던 시장의 모멘텀들을 좀 고민을 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굳이 MACD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MACD 신호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MACD 신호예요. 자 보시자고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시입니다. 자 다이버전시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8월달에 저점 7,960원의 주가가 전자결제에 대한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자 만원도 돌파 됐습니다. 만이천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적정 수준에 왔을 때 주가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술적 하락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이겠죠. 눌림목을 통해서 21선 매매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 한국사이버결제가 추세를 기준 내에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켰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때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의 MACD에 대한 신호를 한번 볼게요. 정점 만들어내죠. 정점 만들어냅니다. 주가, MACD에 대한 움직임들이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도전 실패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빠져요. 두 번째 도전 또 실패입니다. 이때 MACD가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MACD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진행이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게 뭐다? MACD의 다이버전시. 주가와 MACD의 신호의 다이버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극명한 예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사이버결제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일제당. 차트 다시 한번 저희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볼게요. CJ제일제당은 길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신호. 식객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뭡니까? 박스권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MACD 설명을 드릴 때 횡보장세에서는 이 MACD에 대한 신호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보출세 속에서는 MACD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한 분석들이 용이하지 못한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스토캐스틱, MACD 다 동일해요. 횡보장세에는 전혀 무용지물의 기술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박스 횡보장세 매매. 제가 횡보장세 매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그러한 부분들. 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기술적인 지표들이 아니고 오히려 저점과 고점을 잇는 단기 박스권 매매가 가장 유용한 매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을 때의 신호를 한번 볼게요. 돌파가 됐었을 때의 신호를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거래량이 갑자기 동반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거래량이 동반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왜 돌파를 시켰지? 어떠한 이유들을 가지고 돌파를 시켰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 지어볼게요. 다 지어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240위 기증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 차례 거래량이 실리고 돌파가 된 이후에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하죠. 어떠한 이유대 선지간에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다 차치하고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단기 박스권 장기간에 걸친 단기 박스권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스토키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MACD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하세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MACD 제가 설정을 해드렸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마지막 직전에 고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대한 고점 형성이 됐을 때 MACD 라인 자체를 한번 쭉 거 볼게요. 돌파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닷건을 그려주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 돌파 흐름들이 나왔을 때 MACD 선을 볼게요. 상방으로 진행이 되죠. 상방으로 진행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MACD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 지표와 추세 매매와 기술적인 보조 지표에 궁합이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궁합이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자 여러분들 추세 교육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쭉 한번 거 볼게요. 쭉 한번 거 볼게요. 첫 번째 지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점이 발생이 됐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지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니까 기술적인 뭡니까? 차익성 매물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스토키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MACD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스토크를 체크를 안 했는데 이 종목 MACD에 대한 체크를 한번 볼게요. MACD에 대한 내용들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슬금슬금 추세 하단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이 시점서부터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기원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릅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와 더불어서 MACD도 마찬가지로 스토키스틱도 마찬가지로 MACD 오실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0선 아래로 확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확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추세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죠? MACD 한번 보세요. 다시 0선 위로 올라와서 추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추세와 MACD에 대한 추세 신호들만을 가지고 충분히 매수 매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측 구간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자 두 번째 예측 구간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시젤제일자를 가지고 좋은 예제로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여러분도 추세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지점들을 발생을 시켰을 때 그 추세에 힘은 굉장하다. 쉽게 얘기해서 관성은 시장을 거슬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4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이어졌던 10월달 말까지 이어졌던 CJ제일재장의 강세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점부터 갑자기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신호를 이미 보여줬죠.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제가 이 앞전에 우리가 예제를 통하기 이전에 어때요. 샘플 다이버 전시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MACD에 대한 내용들은 어때요. 약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다이버 전시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의 주가 강세 이 지점에서의 주가 강세 진행이 되죠. 고점 갱신했습니다. 41만 9천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구경하지 못했던 단기적인 시점에서 구경하지 못했던 가격대까지 진행이 됐어요. 41만 9천원 찍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주가가 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MACD에 대한 고점 형성들 여기서 바로 저점에 대한 내용들. 추세가 바로 잡혀버리죠. 그리고 영성 빠지면서 주가가 훅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기술적인 지표들과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MACD에 대한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이에요. 자 제가 MACD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버전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이버전시와 더불어서 MACD와 관련된 추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 실전 매매에서의 보조 지표의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꼭 하십시오.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신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자료 준비 안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게임비를 한번 볼게요. 게임비를 어때요. 게임비를 어떻습니까. 게임비를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정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싼 거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MACD에 대한 신호 자체는 쭉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죠. 자 최근에 MACD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MACD 곡선 자체가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식객에서 과연 내일 자 내일 모레 자 이번 주 안에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교차가 일어나는지 식객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비를 다시 한번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신호들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이런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MACD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스토케스틱과의 연관성, 연계성, 변동성과 추세지표를 같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능숙해진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보조지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2개, 3개, 4개 중복해서 보시는 걸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예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거의 모든 차트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보조지표들만 제대로 공부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보조지표는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기술적인 분석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실전에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ACD와 관련된 MACD와 관련해서 추세지표 다이버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MACD 굉장히 재미있었죠? 지난주에 스토케스트도 재미있었고요. 오늘 MACD 굉장히 재미있으셨고 유용하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앞서 MK트렌드가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보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공격적인 추천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I입니다. DI 바로 넘어갈게요. 예, DI입니다. DI DI입니다. 어떻습니까? DI DI 어떻습니까? 딱 보시게 되면 어때요? DI 자, 오늘 DI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설명드리기보다는 오히려 DI라는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도움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현황들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수급이거든요. 최근 수급? 어떻습니까? 최근의 수급 현황이에요. 최근의 수급 현황입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는 플러스 4.87 진행이 됐고요. 투신 쪽에서 한 8,000 8,000 예, 8,000 정도 들어갔고요. 보험 쪽 같은 경우도 7,000주 정도 그 다음에 외국계 같은 경우도 7,000 정도 진입이 됐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의 외국계 진입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죠. 12월 4일입니다. 목요일이겠죠? 목요일날 2만주 정도 그죠? 그 다음에 3일날 같은 경우 5만주 정도 그 다음에 3만주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외국계에 대한 움직임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을까요? DI 대표적인 어떻습니까? 삼성과 관련된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갑자기 빵빵빵빵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자, 차트 사기 움직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닷건설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얘기해서 단계 쌍바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 쌍바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됐죠? 게임 지도를 힘의 분산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질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마지막 12월달에 대한 움직임들은 IT 쪽에 대한 섹터들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갔냐면 쉽게 말하자면 지난주 후반을 기점을 해서 12월달에 대한 게임률 그러니까 수익게임에 대한 수익게임에 대한 진출입을 빠르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시켰던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슬금슬금슬금슬금 매수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눈치를 못했다는 얘기였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장 막판에 들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자, 60분 봉이거든요. 마지막 60분 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하락추세, 단기 하락추세 자체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켰죠. 거래량이 수반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가지고 상방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60분 봉에서의 며칠입니까? 3.1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MACD 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MACD요. 어떻습니까? MACD 어떻습니까? 직전 주가 어떻대요? 네, 어떻습니까? 자, 8,200원, 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이 생겼습니다. 한 3개월 가량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죠? 쭉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됐었던 MACD에 대한 저점과 현재 이 구간에서 발생된 MACD에 대한 저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에 화답을 하는 구간이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DI 같은 경우. 어디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3개월, 4개월 동안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거리량들이 상당히 무수하겠죠? 상당히 무수할 겁니다. 자, 매물대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매물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그 구간이 거의 유사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지워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인데 저항래 다 지워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현재 3개월과 4개월 동안 박스권 진행에 대한 매물대가 거의 240일 동안 62%예요. 이만큼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 그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내년도 올해 하반기 12월달 한 달 동안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초반까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환기가 진행이 된다. 아니면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하부에 걸려있는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 개원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3, 4일 동안의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식객에서 지지부진한 시가 자체를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돌파했다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CD는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평에 대한 돌파 흐름들 MACD에 대한 다이버전시에 대한 내용들 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 DI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현상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7,100원 정도 되겠죠? 7,100원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매물대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물대라는 개념은요. 시장에 그만큼 손 받김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 식객에서 저항대로서의 역할 이 저항이 돌파 됐을 때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매물대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7,800원 정도 7,800원 정도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식객에서 62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까지 매물대가 잡혀있는 9,000원 때까지 보기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할 계약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1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7,800원 때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 60외선까지의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이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과는 굉장히 단순하겠죠, 여러분들? 단순하죠. 직전 저점입니다. 6,500원 식객에서 이 구간까지 버티시자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최근 보여주고 있는 바닷건에 대한 움직임들 6,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서 자, 오늘자 종목 DI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뭐 MACD와 관련된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렸고요. 내일자 공략주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많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대박플러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플러스 최영도 멘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